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파 천회장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한 번 또 오후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네요. 좀 그쳐가지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좀 그치고 나면 햇빛이 쨍쨍 뛰면은 습도 장난이 아니죠. 또 날이 습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듭니다. 하여튼 비가 그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일들 해피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노세요. 토요일 이룰날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죠. 안 그랬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요즘 보니까 그 팔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어요. 팔만전자는 갈 것 같다. 그래서 뭐 500주 한 번 드려가지고 한번 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500주, 1000주씩 사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대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대감이. 예전에는 뭐 그냥 쭉 찾아가지고 다들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한번 사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만전자는 갈 것 같아서 500주 들어왔습니다. 인사받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주죠. 국민주. 3분전자. 국민주가 붙으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국민주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적이 별로 그렇게 흔진 않는데 하여튼 3분전자 주가가 지난제 상승세를 보였고 3분전자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700원이 올랐어요. 7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분전자 주가가 72,000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7월 18일 이후 약 두 달 만이에요. 약 두 달 만에 다시 회복을 했고 3분전자 주가 상승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증시의 주도주의 바통이 반도체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들은 그 차익실현에 열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차익실현에. 개인들이 지난 14일에도 한 3천억 정도 가량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이날까지 5거래를 연속 순매도입니다. 순매도구요. 이 물량을 이제 기간 애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받고 있다. 아주 좀 아이러니 하죠. 한때 기간 애들이 그렇게 팔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간 애들이 물량을 받아요. 개미 물량을. 기간이 14일에 3,600억 정도 넘게 순매수를 했죠. 여기서 보면 개인 중에서도 신규 매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순매수를 나타났지만은 매수물량도 한 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3성전자 매수 시점지를 두고 개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금이 살 때야. 살 때. 아니야. 뭔 소리에.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팔 때야 하면서 팔고 나가는 기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먼 훗날 평가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좀 급하고 답답한 분들은 빨리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탈출도 지능순이에요. 지능순. 빨리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여튼 참 힘듭니다. 투자라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되니까요. 증권사들도 3성전자 올 실적하고 주가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현재 내놓고는 있어요. KB 증권은 지난 13일이죠. 3성전자가 D램과 랜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4분기 주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 D램은 고부가 제품이죠. HBM, 고대역품 메모리 HBM하고 W 데이터 라이트 DDR5 이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기존의 D램의 공급이 이제 축소가 돼 가지고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랜드 역시 40에서 한 50% 정도 감산하고 설비 투자 축소가 현재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중단 등으로 인해서 2년만에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연말 D램하고 랜드 재고가 2분기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정상 수준에는 근접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 3조원 규모에 누적된 메모리 반도체 재고에 평가 손실에 환입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4분기 말부터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돼서 내년부터는 주가 상승 사이클의 그런 기울기가 가파르게 전개되지 않겠냐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말부터 삼성은 내년 3분기부터는 HBM의 턴키 공급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턴키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HBM 단품의 공급 대비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인공지능 서버 응용적 확대에 따라서 최적화된 GDDR7 하고 XCL 등 차세리 메모리 제품의 생산도 내년에는 좀 본격화 될 것으로 봐요. GDDR7, XCL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 확대에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삼성의 그 기존 투자 의견은 매수예요. 매수 목표 주가 95,000원을 유지하더라고요. KB증권도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2조 3,000억 4조 7,000억 이렇게 봅니다. 2조 3,000 4조 7,000억 이렇게 보고 있어요. IBK에서도 3분기에는 삼성의 대부분 사업부 매출액이 한 2분기보다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한 1조 4,70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만 그 반도체의 경우 감산에 따라 가지고 비용 구조가 좀 악화됐어요. 그 제품의 혼합개선 효과가 그래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폭이 뭔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3분기부터는 큰 폭의 영업이 개선이 가능하죠. 가능한데다가 HBM 비중이 3분기부터 커져요. 그렇죠. HBM3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커져요. 그래 가지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제시하다는 거죠. 키움 애들은 뭐라고 하냐 지난 15일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을 1조 8,0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요. 시장 컨센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삼성의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해서 67조 3,000억 영업이익은 167% 급증한 1조 8,000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분기 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가지고 시장 컨센트보다도 부진한 단기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하는 거죠. 사업 부분별로 보니까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사조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때문에 한 2,600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한 28.39포인트 정도 올랐죠. 2,601.28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달만에 2,600선 회복을 했는데 지수가 전장보다 2,009포인트 올라서 2,574.98로 출발해 가지고 상승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477억 기관에 1조 682억 정도 순매수 했어요.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면에 개미들은 엄청나게 팔았어요. 1조 1,278억을 순매수 했죠.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 데 이어서 오늘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ARM이 성공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반도체 주 떡락을 해 가지고 또 월요일날 또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싹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승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상승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찔끔찔끔씩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겠죠. 단기간에 우리가 올라가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갑자기 오르면 또 조정 받더라고요. 이제 오르다 보면 조만간 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극복해서 다시 또 상승의 방향으로 틀 겁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모을 때는 횡부할 때 하고 좀 조정 받을 때가 그때가 미수의 기회일 겁니다. 뭐 500주가 되든 5주가 되든 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수량이 채워질 거니까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